광주시립발레단의 여성 단원이 남성 동료로부터 4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발레단 측은 두 달 가까이 당사자 분리 조치는커녕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초 광주시립발레단 소속 여성 단원 A 씨는 남성 단원인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생겼고 B 씨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폭행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은 A 씨는 병가를 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가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병가를 마치고 발레단에 복귀한 A 씨는 뜻밖의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을 하고 있었고 발레단에서 직접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A 씨는 수면장애 등 불안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노조가 항의에 나선 뒤에야 문예회관 측은 진상 조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가해자를 발레단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광주문예회관은 뒤늦게 가해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